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오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프레디티의 아드레날린이라는 곡의 안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다 같이 춤춰볼까요? 네 처음부터 41초까지 벌스원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인트로는 사선을 모신 상태로 다음 터가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고개, 다리 올라와서 7, 8 올라오신 상태로 1 카운터에 1, 2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5, 6, 8 오케이 킥을 3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1, 2, 3, 4, 5, 6, 7, 8 7, 8, 1에 살짝 뒤로 가서 1에 왼발부터 손 펴주시면서 1, 2, 3, 한 번 더 3, 오케이 살짝 밀어주시면 되세요 웨이브 뒤에서 2번 1, 이동, 밀고 4, 카운트에 4 다리 들어줄 상태로 내려놓으면서 턴, 돌아올 때 왼 다리 들어주시고 6에 킥, 한 번 때린 상태로 왼발 빼면서 7, 오케이 한 번 더 웨이브 2번 주신 상태로 1, 2, 3, 4, 5, 6, 7, 8, 8 왼발 한 번 뛰면서 7, 8, and 1 오자마자 손이랑 같이 골반 웨이브를 하나, 둘, 셋 오케이 마지막에 3번 골반 해주시는데 손은 하나, 둘, 사선 오케이 여기까지만 다시 해봅시다 웨이브 부터 5,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카운트에 4 한 번 잡아주시고 손이랑 다리 갖고 와주시면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Subscribe 한 번 더 열어 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consecutive 마지막에 한번 뛰면서 오자마자 시선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씩 스스로부터 가볼게요 오자마자 여기가 조금 빨라요 5에 5, and 6, and 7에 한번 몸 돌려주시면서 8에 손, 8, 오케이 8, 뛰어 주실 거예요 여기만 한 번 더 시, 2, 3 가볼게요 1, 2, 3, 4, 5, and 6, and 7, 8, 1 오케이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1, 2, 3, and 4, 5, and 6, and 돌려서 8, 1, 2, 정면 오케이 1, and 1, 2, 3 한 번 더 갈 건데 머리 한 번 넘겨주시고 두 번 오케이 1, 2, 3, 탁, 탁, 5, 6, 내려놓자마자 5, 6, and 눌러주면서 7, and 8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요 1부터만 5, 6, 7, 8 1, 2, 3, 4, and 5, 6, and 7, 8 1에 바로 1, 2, and, 2, and 3, and, 돌려서 고개 4, and, 바로 4, and 잡아주실 거예요 1, 2, and, 3, 4, and, 5에 웨이브를 한 번 웨이브 왼손 도착할 때쯤에 6, and 오케이 여기만 다시 해봅시다 네, 오케이 저희가 마지막에 5, 6, and 뭐 하셨죠? 7, 8 1에 양발 모아주면서 1, 1, 타, 타 오케이 빠르게 잡고 잡고 돌려서 빠밤 5, 6, and 모아준 상태로 뒤로 조금만 이동 하시다가 8, 카운트에 8 한 번 쳐주실 거예요 천천히 한 번 더 해보면 5부터 1, 2, 3, 4, 5, 6, and,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치고 그대로 스텝 치고 1, 2, 3, 4 오케이 네 번을 8 가자마자 하나 둘 까지는 왼쪽 보시다가 하나 둘 정면 세 번째 때 정면 넷 오자마자 N 타운트에 바로 N 가주실 거예요 오자마자 N 하나 둘 셋 번 걸어주시고 오른발 갈 때 한 번 뛰면서 뛰면서 왼발 오케이 여기만 한 번 더 5, 6, 7, 8, 1, 2, 3, 4, and, 5, 6, 7, 8, 1 네 오케이 1 한 번 빠지시고 2에 바로 2 잡아주시면 오케이 여기까지만 잡아볼게요 거의 끝났어요 벌써는 빠져서 2에 잡아주시고 편하게 2 3 4 5 에 한 번 스탑 해주시고 6의 정면 보시면서 6 7 8 까지 와주시면 벌스원이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더 가볼게요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지금까지 처음부터 41초 벌스원까지 배워봤습니다 이제부터 41초부터 58초까지 코러스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가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오케이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5 5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8 8 4 5 7 8 6 9 두 번 와주시고 오른발 바깥쪽부터 놓으신 상태로 안쪽으로 하나 둘 셋 오시면 마지막에 양발 모아주면서 하나 오른손으로 한번 쓸어주시고 돌려주시면서 손을 넘겨주고 오케이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만 오른발 당겨주시면서 하 와주실게요. 오케이 한 번 더 천천히 오케이 1부터 가보겠습니다 5 6 7 8 1 2 3 4 & 5 6 7 8 1 2 3 4의 턴 돌면서 4 5 왜 한번 천장 봐주시고 5 6 7 8 하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와주시면 돼요. 오케이 한 번만 더 다시 가볼게요 1부터 가보겠습니다 5 6 7 8 1 2 3 4 &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카운터로 쭉 이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5 6 7 8 1 2 3 & 4 5 6 7 8 1 2 3 4 5 6 7 8 & 1 2 3 4 & 5 6 7 8 1 2 3 4 &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여기까지 41초부터 58초부터 58초부터 1분 15초까지 1분 15초까지 훅 첫 번째 구간을 한번 배워볼게요. 마지막에 센터 오신 상태부터 스텝이 1 부터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1에 바로 1 2에 2 3에 웨이브 타드 따라가IN Fair India에 1에 들어주시다가 1 1 3 4 &ד으시면서 3 4 & 안 cá운터에 3 4 & Ok 한 번 펼치고 손 모아서 쓸어주시다가 4 N의 ZZZG 오세요. 오seat으로 왼 다리랑 왼 발을 두 번 움직이는 상태로 한번 내려 놓자마자 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려주실 거예요. 천천히 카운터를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and 5, and 6, and 7, 8, 1 까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5, 6, 7, 8, 1, 2, 3, 4, and 5, and 6, and 7, 8, 1 와주님 상태로 여기가 조금 빨라요 1, and, 2, 2번, and, 2, and, 3 와주실까요 and, 2, and, 3, and, 총 모양 와주신 상태로 4, and, 시선이 한 번 총 봐주면서 손도 한 번 당겨줄 건데 봐주실게요 3, 4, 오신 상태로 5에 바로 총 장전하는 것처럼 봐주시고 5에 해주시면서 5, up, 2번 총 모양 만들어주신 상태로 1, 2, 3, OK 여기까지만 다시 해봅시다 OK, 처음부터 5, 6, 7, 8, 1, 2, 3, 4, and, 5, and, 6, and, 7, 8, 1, and, 2, and, 3, and, 4, 5, 6, and, 7, and, 8, OK 와주셔서 7, and, 8, 만들어주시죠 오신 상태로 1에 손은 1 가져주시면서 몸을 한 번 다운을 해주실 건데 7, 와서, 1, 왼발부터 뛰시면 돼요 and, 2, and, 3, 3까지 제자리에 와주시면 됩니다 와서 하나, 둘, 셋, 1, and, 2, and, 3, 오자마자, and, 4, OK 3, and, 4, and 박자에 바로 오른발 들어주시면서 and, 5, and, 6, OK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에 바로 5, and, 4, 5, and, 6, and,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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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and, 8,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7, 8,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7, 8,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7, 8, 1, and, 2,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7, 8, 1, and, 2,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7, 8, 8, 1, and, 2, and, 2, and, 3, and, 4, and, 4, and, 5, and, 6, 8 엔, 세븐, 에잇, 엉, 오케이, 엔, 투에, 짝소리가 한번 들려요, 에잇, 엔, 원, 투에 한번 넘겨주시던가, 한번 투, 버리고, 쓰리, 엔에,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부터 쓸어주신 상태로 다운, 기다렸다가 천천히 업, 그 상태로 가슴 넣어주면서, 이동, 천천히 올라오시다가, 정면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다시 카운터로, 쓰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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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4, 5, 6, and 7, and 8 1, and 2, and 3, and 4, and 5, 6, and 7, 8, and 2, 3, 4, 5, 6, 7, 8 네 여기까지 58초부터 1분 15초까지 훅 첫 번째 구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1분 15초부터 1분 23초까지 훅 두 번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손을 꼽은 상태로 1에 바로 오른발부터 1, 2 다리는 최대한 높게 올리신 다음에서 1에 한번 킥 1, 2 내린 상태로 3에 다리를 한번 3, 짧게 3 주신 상태로 4에 오른손이랑 왼손 꺼내시면서 4 오케이 1, 2, 3, 4, 늘려주시다가 5에 왼손 내리면서 5, and 6, and 7, and 8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자, 1에 한번 1, 킥하고 3에 치고 4, 카운트에 손 펼쳐주면서 4, 늘려주시다가 5에 손은 그냥 쭉 밀어주실 건데 다리 스텝이 중요해요. 밀면서 가고 밀면서 가고 마지막에 올라오시다가 더블 팝을 둔둔 오신 상태로 오른발 내려주신 상태로 하나, 둘, 고개, 가슴 하주신 상태로 뒤로 한번 더 가면서 빠지고 그대로 손 양손 올려주시면서 총 모양 만들어주신 상태로 한번 입에다가 짧게 착 갖다 대시고 오른쪽으로 몸 방향 바꿔주시면서 and ending 포즈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카운트로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and 6, and 7, and 8, 1, down, 고개, 가슴 빠지고 돌려서 치고 반대방향 엔딩 자, 천천히 카운트로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5, 6, 7, 8, 1, 2, 3, 4, 5, and 6, and 7, and 8, 1, 2, 3, 4, 5, 6, 7, 8, 네, 여기까지 1분 15초부터 1분 23초까지 훅 두 번째 구간을 배워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드레날린 1절을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쳐보실까요? 어찌롭고 아찔한 fever 코진한 눈, 갚은 숨, 아찔하게 버린 날 So high, so high 널 알게 된 그 후로, 너를 알고 있어 No turning back, 내 까만 눈 속엔 너의 눈빛, 떨린 kiss, 널 향한 기대로만 가쁘게 튀는 심장이, so high 정상을 벗어난 이 느낌, so high I'll push it up to the limit, won't stop till I get it 지독히 너 땜에, 아프다 해도 I'm ready, get ready 조금은 거친 attitude, 터질듯한 mood, can you feel it? 느껴져 high like a big rush of a trampoline 내 심장에 shot shot, one more shot shot Give me one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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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renaline, 몸이 떨려와, 전율이 다가올라 내게 줘, one shot of adrenaline Adrenaline, Adrenaline 자리에 든 사람, Adrenaline They're trying to tell me that I'm crazy, cause I'll be fast I'll see you next time 날씨 한 삼각 날씨 날씨